바로 가는거지? 바로 가는거지? 로버 덕 들어가야 돼 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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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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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이리 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러버 덕으로 찌를 만들어서 블루 길이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버 덕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소위도 잘나고 요거를 찌를 이용해서 만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버 덕으로 찌를 만들어서 블루 길이 사냥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런걸로 찌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철사로 여기다 넣은 다음에 바깥으로 관통해서 여기를 조여주기만 하면 되는거에요 철사는 넉넉하게 길이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철사는 넉넉하게 길이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뭘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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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버 더 크림 석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다가는 실로 바늘을 달고 미끼를 단 다음에 여기서 불길을 잡아 볼거에요 그래서 물에 잘 뜨나 안뜨나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여운 러버덕을 물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귀여워라 우리 러버덕이 물에 떴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완벽한 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균형도 딱 맞구요 이런식으로 만들면 여러분들도 좋은 러버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서 실전 테스트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우리 외래종 블루길이 한번 퇴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러버덕 찌를 만들어 봤는데 이거 보세요 엄청 귀엽게 생겼습니다 장난 아니죠 오늘 이걸로 블루길을 잡아 볼거에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준비한 미끼는 구덕입니다 구덕이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아 싱싱한 구덕이가 왔습니다 자 우리 블루길이는 구덕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개를 끼워서 제가 던져 볼 겁니다 하여 오늘 블루길이를 몇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참 기대되는데 빨리 껴서 자고도 하죠 우리가 첫번째 던졌던 곳에 블루길이가 많다고 소음이 많이 났던 곳이거든요 근데 블루길이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미디티비가 잡으러 온다고 지금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블루길이를 찾아서 지금 여행을 떠날 겁니다 컨텐츠 망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번에 와서 보셨어야 돼요 제가 왔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막 흙바닥만한 블루길이를 막 몇십마리씩 잡아가는 거에요 내가 저기 왔는데 망했단 말이야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이거 이게 집이 뭐 저주 걸렸나 이거 가보시자 저쪽 끝에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잡기 위해 구석이 다시 깰 겁니다 다시 깬다 어? 이놈이 블루길이 내가 오늘 잡을 때까지 내가 집을 안 가겠어 오늘이야말로 잡겠다 하아 진짜 붙여봐 야 이거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나 진짜 굉장히 긴장된 것 같아 너무 못하는 거 아니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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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좋다 완벽하다 저게 아닙니까? 지금 들어간데? 완벽한 포인트에 들어갔어 오! 바로 가는거지? 바로 가는거지? 오! 잡았어 로봇 업 들어가야지 지금! 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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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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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와! 야 잡았다! 야 이거지? 야 미끼 바꾸자마자 바로 물었어 야 이게 진짜 이상했어 흐흫 흐흫 야 봤죠 여러분들 어? 러버드 바로 밑으로 들어가는거 봤죠? 이거거든요 어? 뭐야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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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의 올림픽 금메달 급인데 지금? 느낌이? 야 러버드 고맙다 야 한마리 더 잡을게요 여러분들 야 이게 뭐라고 두번째가 또 긴장이 되냐 한마리 낚았는데 간다 저기야 오! 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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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버드 움직이는거 보이지? 와! 잡혔다! 야 이거 너무 잡힌다 이제 블루길이 있는 장소를 찾았는데 얘 아까보다 사이즈가 좀 커진거 같습니다 여러분 어 이거 올려주세요 여러분 아까보다 사이즈가 좀 커진거 같고 우리 블루길이 친구 바로 올려주세요 이런게 많으니까 우리 영어 생태계가 안좋아지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됐다 오 완벽합니다 자 두마리 있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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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들이 이전 리이브 나이스 샛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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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밀리밀 쟤 나이스 다시 러버드 들어가는거 여러분도 보셨죠? 러버덕이 물속이 들어가 이게 찌루 할 쓰기에 너무 편한거에요 이게 야 재밌네 이거 잘 잡히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오늘 러버덕 찌를 이용해서 우리가 블루 길이를 잡아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블루 길이가 막 올라오니까 굉장히 재밌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러버덕 찌를 이용해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 였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